하이 기아이 어서오세요 이승효입니다. 자 기아를 사랑하는 이승효. 아 기아이들이 점점 소수민족이 되고 있지만 선생님이 기아를 버리지 않니? 이유가 뭔지 아니? 기아가 꿀잼이기 때문이죠. 기아가 재밌어서 기아를 선택하겠다는데 뭐 어쩌라고. 여러분들 기아가 진짜 재밌어가지고 아 나는 기아가 좋아 라고 생각해서 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. 선생님 기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. 자 3월 학평 23번부터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2차 곡선에서만 출제가 되죠. 그리고 이제 접선도 아니고 진짜 그 포탑상만 가지고 8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정의 가지고 푸는 거 그게 이 포탑상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도형의 성질들 삼각형이나 원 같은 거 활용을 시켜주는 겁니다. 진짜 별거 아니에요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있는 문제들 그냥 뭐 암산으로 갈 수 있어요. 자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 타원이 지금 요렇게 생겼습니다. 그때 초점이 이제 중간에 두 개 딱 있는데 어떻게 왜 초점의 좌표는?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면 되죠? 17에서 8을 빼면은 9고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옵니다. 그게 이제 두 초점의 좌표가 되는 거겠죠?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6입니다. 자 바로 다음 넘어가 보죠. 자 암산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. 초점이 f인 포물선 위에 점피에 대하여 그러면 지금 y제곱은 4px의 형태니까 y축 x축 이렇게 원점이 있고 지금 요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야. 선생님 이거 그려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기아이잖아. 기아이는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. 뭐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이 당연히 다 풀어줄 거야.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릿속에서 자꾸 그림을 그려봐. 자 y제곱은 4px 꼴이야. 그럼 20x니까 p가 5죠? 그래서 5,0이 지금 초점이야. 그 다음에 원점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5가 준선이에요. 그래서 준선 있고 원점 꼭지점 있고요. 요렇게 돌아가고 초점이 5 이렇게 된 상황인 거지. 점피에 대하여 pf가 15래. 그럼 지금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점을 잡았더니 15래. 그럼 이게 위에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얘가 지금 15라는 거잖아. 그때 점피에 x좌표 구하래. 자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가 뭐죠? 여기 이제 초점하고 포물선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가 거리가 그 점하고 준선까지의 거리랑 똑같은 거잖아. 그죠? 그럼 이 거리가 지금 15라고 나온 것은 pf가 지금 15라고 나온 것은 이 p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15라는 거죠? 근데 지금 준선이 얘가 마이너스 5에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지? 그럼 마이너스 5부터 1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x좌표는 얼마다? 10이다. 2번이다. 자 이런 거 연습하고 넘어가셔야 돼.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. 우리 기아이는 도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수학 1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자 수학 1에서 도형이 안 된다. 이런 사람들은 기계공 3.5 그 다음에 상승효과 수학 1 PT까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두뇌 회전하는 훈련들 하시고 기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잡으시는 게 좋다.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기아만 이것만 벚꽃 푼다고 해서 절대 잘하게 될 수 없어요. 기아는 기아야. 여러분들 기아라 그러면은 도형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. 자 다음 25번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암산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 두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인 쌍곡선에 두 초점이 x축 위에 있습니다. x축 y축이 있고요. 점근선 있고 쌍곡선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.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이래. 30이야. 자 그러면은 초점이 지금 플러스 15,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지. 자 그리고 나서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4분의 3x래. 그러면 4칸 갈 때 3칸 올라가는 지금 4, 3, 5 하는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. 자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는 선생님이 좀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아. 자 좀 헷갈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자 쌍곡선은 말이야 점근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쌍곡선 그림을 그리는 게 좋거든요. 그러면 다른 것보다 곡선을 이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거 보세요. 여기 이렇게 좀 돌아가는 이 꼭지점이 있겠지.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. 그런데 이제 이 점이 중요해. 이 점이 중요하고 이 점에서 바로 위로 그대로 올라가세요.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점근선 위에 점이 찍히겠죠. 그러면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. 그런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3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좌표가 15인 초점이 지금 위치를 하는 거거든. 맞죠? 중요한 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아. 외워놓으셔야 돼. 이거는 여기가 15야 여기가 15야. 이거 선생님 이거 몰랐는데요. 아니 상승효과 기아 들으세요. 3일이면 끝나는데. 기아는 그냥 개념은 확실해야 되니까 상승효과 기아. 한 3, 4일이면 끝나거든요. 상승효과 기초개념공사로 끝내시면 되고 얘가 지금 15다. 요거랑 같다. 요거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이야.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3엑스니까 4대 3대 5가 되면서 여기가 12. 여기가 9. 요렇게. 여기가 지금 12가 나왔으니까 반대쪽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요 꼭지점 두 개 사이의 거리잖아. 정답 5번이다. 요거까지 그냥 암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왠지 여러분들 또 중간에 선생님 제 상곡선이 이게 15라는 건 몰랐는데요. 이런 사람들 있을까봐 지금 설명해드렸습니다.